로봇도 샥씨 재작년이었죠. 충청남도 부여군 석섭면 석섭리에 사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애이미야 딴 것이 아니고 그저 너 로봇돈인지 로봇돈인지 청소기라고 들어봤냐. 그것이 푸른 놈은 말이야 혼자 막 청소를 하고 댕긴다는데 겁나게 좋다더라. 아니 내가 사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좋다 하더라 말이야.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괜히 사오고 그러지 말아. 며느리죠. 며느리한테 한 거죠. 공교롭게도 그날은 어머님 생신 일주일 전이었고 저는 고민 없이 로봇청소기를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죠. 아이고 야는 내가 사오지 말라니까 비싼 것을 사냐. 아이고 저보자 이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사온 거니까 한번 트러밤 쓰겄네. 네. 그렇게 입이 귀에 걸린 어머니가 청소기에 콘센트를 꺼주셨고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청소기가 작동식을 거행했는데요.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그 로봇도 샥씨가 아주 청소도 잘하고 목소리도 깨꼬리 같구먼. 아이고 시상 참 좋아져버렸네요. 로봇도가 청소를 다 해볼고. 암만 암만. 우리 땐 로봇도가 웬 말이요. 도가니로 기어당기면서 그냥 청소였제. 아이고 누가 들으면 본인 도가니로 청소한 줄 알겄소. 여태 내 도가니로 청소한 거 아뇨. 말이 그렇단 말이지.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우리야. 그때 지나가던 마을 이장님이 슬쩍 들어오셨죠. 아따 이것이 무엇이요? 너희네들 심심하지 말라고 장난감을 사왔는가베? 아니구먼. 이것은 로봇도 청소긴디. 나 무릎 아프다고. 매느리가 이렇게 비싼 것을 사왔구먼. 아니 근데 이장님은 어디 가는 길이예요? 나 마을회관 가는 길이예요. 오늘 회의 있자녀요. 아이고 맞네. 아이고 까먹고 있었네 그리야. 아이고 나도 얼른 가야 갔어. 합장 서요. 같이 가게. 가는 건 가는디. 그 로봇도는 왜 사들고 가는겨? 아니 내가 저기 마을회관 내 청소 쫙 해주려고 그러지. 내가 내가요. 이게 절대로 자랑하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어요.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로봇도 청소기가 작동식을 거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메 시상 좋아졌네. 로봇도가 말을 하는 겸 마을만 오는 거야. 이제 한번 잘 보소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청소지요.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는 대로 어르신들 눈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기가 형철이네 어머님 치마를 자꾸 빨아들이려고 하자 형철이 어머님이 어머 로봇도 샥씨 나는 먼지가 아니요 하면서 웃으셨고 말숙이네 아버님은 급하게 전화를 돌리시더니 이이이 내가 사진 찍어 보낸 거 보았지야 아니 내가 뭐 사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너도 구경하라고 찍어서 보내는 거다이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청소기를 쳐다보시던 향단이 할머니는 이러셨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영감 좁게만 더 살았으면은 로봇도 향시 구경도 했을 거인디 아이고 무엇이 그래 급해갖고 그리 급하게 가서 가해 아이고 영감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어머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쏟아올랐죠. 그렇게 어머님이 뿌듯해 하시는 걸 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아이고 야야 큰 낫다. 내가 너희들 주려고 고구마 캘려고 나가면서 로봇도 샥지를 켜놓고 갔는디 아니 이게 들어와 보니까 웃어져 버렸다? 아니 내가 동네를 다 뒤져도 없는디 아이고 요거씨 어디를 갔을까 아니 로봇도가 머리가 좋다고는 하더만 아이고 설마 청소하기 싫다고 집 나간 것은 아니겄죄 남편이 당황하는 어머님을 진정시키고는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 같이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장님은 그 길로 마을회관으로 달려가셔서 마이크를 잡으셨지요. 마을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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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보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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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섭님 때 로봇 샥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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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옵니다. 옵니다. 혹시나 그 샥씨를 샥씨를 목격하신 분들은 마을회관으로 회관으로 회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잘한다. 괜찮아요. 밤에 나와. 있는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로봇 청소기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고 밤늦게까지 로봇도 샥씨를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시누이가 큰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온 겁니다. 야 너는 밤늦도록 어디 그렇게 쏟아낸겨 응? 나 로봇 청소기 갖고 동건이는 오빠집 가서 자랑한다고 좀 늦었제 간 김에 유글로 청소도 쫓아해주고 으쇼? 아이고 갖고 가면 갖고 간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녀 그 샥씨 찾는다고 막 이장이 방송도 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냥 나는 그냥 자랑 똑같은다고 신기하잖여 말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시누이가 얼마 후 결혼할 남자친구 집에 청소를 해주겠다며 로봇 청소기를 들고 갔다 온 겁니다. 그렇게 청소기 사건은 마무리되나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우리 아버님 말투가 처음 느리시거든요. 야 야 저 큰일 났어 야 아니 저 뭐 내가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는디 오늘 늦잠을 잡으려갖고 늦게 좀 나갔어 근데 니 신우가 청소를 논다고 그 로봇 샥씨를 틀어놓고 뭐 안 되는 건데 깜빡 잠이 등겨 응 너도 알잖여 누구 신우가 잠들면 누구 오버가는지 뭐 들쳐가는지도 모르는 거 응 뭐 그란디 응 응 인자 인자 그때 전화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님의 목소리 아이고 참말로 그 얘기 다 할라마 아주 3년은 걸리고 써와주 인대봐요 이거 야 야 지금 큰일났다 지금 저 청소기가 순전히 저 긴 머리가 쓰레기인줄 알고 다 집어삼키고 있는디 아이고 이거 빼려고 용어수도 안 빠지는데 이거 어쩌보러 이거 어쩌냐 어쩌냐 빨리 이것 좀 빼봐요 아버지 아유 통화하자 좀 조용히 좀 여봐봐 박혀 아메 아버지 아버지 어휴 바쁘다 어 내 딸내미 대벌이 되겄어 야야 그렇죠 가발은 있겠지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오 내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빼든지 말든지 어디 가만 좀 어휴 월요일 하루컴을 다 먹었으니 어쩐다냐 전화 너머로 소리만 듣는데 아주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어머니께 119를 부르는 게 좋겠다고 하고는 이리 바빠 전화를 끊었는데요 얼마 뒤 걱정이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119를 뭔 119야 내가 그냥 가위로 쓸어냈어 걱정 마라 그러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신우희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휴 몰라 결혼식 이제밖에 안 내받는데 머리를 아직 연구를 만들어놨는데 어쩔께요 이청 머리 아주 그냥 이거 뭐 원형 탈머야 왜 후파였자냐 엄마 어쩔께요 아휴 시끄러 그러니 누가 노바토를 틀어놓고 잠자라고 이러냐 저는 이 시점에서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봇 돈지 뭔지 사드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집이 하나도 조용할 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신우희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이쁜 가발을 하나 하자고 내가 잘못됐다고 달래줬죠 그리고 2주 후 신우희의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에 맞춰 손을 본 뒤 빡빡 머리가 된 신우희는 긴 머리 가발을 뒤집어 쓰고 그 위에다 면사포를 씌운 뒤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아가씨 감척 같네 아무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화이팅 그렇게 신랑신부 맞절하고 주례색까지 듣고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신부 퇴장 때였죠 대기하고 있던 친구들이 신랑신부를 둘러싸더니 폭죽을 터뜨리고 조기꽃을 뿌리면 난리가 난 겁니다 불안 불안하던 바로 그때였죠 아 아 잠깐만 누가 신부의 면사포를 밟은 겁니다 그 덕에 면사포가 쭉 밀려나면서 같이 붙어있던 가발도 함께 쭉 밀려나 바닥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신부는 땡치리처럼 머리 옆이 휑하니 빈 채로 얼굴에는 꽃가루를 붙인 채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심지어 신랑이 급하게 가발을 주워서 씌웠는데 그것도 잘못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신우위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됐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신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가발을 다시 씌워주며 말씀하셨어 아이고 내가 아주 못살아 못살아 너는 시집가 날까진 이모냥이냐 아주 내가 나 또 눈물이 속 들어간다 아냐 그리고 뒤이어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가 이어졌죠 장래에 계신 손님 여러분 저기 뭐야 우리 신부가 얼마전에 로봇 청소기에 머리가 말려 들어가서요 가위로 끌어낼 수 밖에 없었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용감하고 아름다운 신부에게 우리 모두 다 응원해 응원해 박수를 전주치기 바랍니다 뭐 환호까지 할 수는 없지만 11월 어머님 생신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전에 또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시대요 에이 애미냐 너 말이야 칠성이네 애미 알지 그 집 맨우리가 말이야 그저 비대인지 무언지 그저 그 궁둥이 있어주는거 그걸 사줬는데 아주 그냥 내가 안주니까 말이요 궁둥이도 뜨뜩 더 좋더라 아니요 사달래는거는 아니고 그냥 뜨뜩했다고 그냥 그 얘기하는겨 저요 저요 온 동네 사람들 몰려와서 화장실 쓴다고 할까봐 이번엔 그냥 봉투에 현금 두둑히 넣어서 드리려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 부여군 석 성면 석성리에 최순희 여사님 미리 생신 축하드리고요 며느리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항상들 사달래는건 아니고 바로 사달래는건 아니고 바로 사가야 됩니다 괜찮여 그럼 뭐 필요하겠어 근데 그렇다는거요 바로 사가야 됩니다 있으면 좋겠지 아까 3536님이 진짜 마을 이장님이 하는 방송인줄 알았네요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아니 그게 진짜 울림이 제대로였어 메가폰 달린거 같애서 처음 해봤어요 나도 연기 최고라 난리 났어요 6858님도 마을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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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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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악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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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채훈 형님도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나 진짜 라디오 시대에서 베일 괜찮았어요 내 장길을 찾아주시네 감사합니다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주 뿌듯하네요 혹시 몰라서 작년 봄이었습니다 생전 해외라고는 못 가본 저희 부부에게 딸과 사이가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딸내에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괜히 헛돈 쓰는 것 같아 됐다고 했지만 환감 맞춰 가려고 돈을 모아놨다며 꼭 가야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길래 일단 구청에 가서 여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남편한테도 슬쩍 말했죠 나? 태국? 뭐하러 외국 가서 돈을 써 난 안 가 아니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아니 전부터 돈을 모아왔다고 하니까 가든 안 가든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여권이나 만들어놔봐 제형 우선 사진관 가서 사진부터 찍어요 흰옷 입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덕헌 선생님으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대요 아이고 참 조용히 좀 해 TV 소리 안 들려 아니 왜 소리를 질러 만들기 싫으면 만들지 말어 배국 나 혼자 갈 거야 그 사람 참 그러더니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작은 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뭘 하나 들고 나오더군요 자 여권 에? 안 간다더니 여권은 또 언제 만들었어? 혹시 몰라 만들었다 혹시 몰라서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여권 만드는 과정을 말해주니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귀찮았겠죠 그렇게 딸 앞에서는 절대 안 갈 것처럼 얘기해놓고 각자 알아서 여권까지 준비한 저희 부부는 드디어 태국 여행길에 올랐는데요 저보다 더 안 간다고 난리치던 남편은 누가 보면 아주 이민 가는 사람처럼 가방을 사서 둘 쳐매고 집을 나서더군요 당신 태국말로 태국말로 안녕하세요 뭔지 알아? 몰라 뭔데?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따라해봐 사와디캅 사와디캅 뭘 싸가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저기 여자들한테는 뒤에 카야 사와디카 사와디카 그렇지 디카 생각해 그럼 고급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쿤캅 뭐 아니 코쿤이 코딱지구 가네 참 웃겨죽겠어 아니 여행 안 간다고 난리치던 어때고 뭐 아이고 이제 뭐 태국말까지 그렇게 왜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혹시 몰라서 하는 거야 혹시 몰라서 고쿤캅 따라해봐 맨날 혹시 모른데 그러면서 가방에서 또 뭘 주삼주삼 꺼내는데 한 열대장은 드는 종이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태국어를 한글로 적어놨더라고요 여봐 이거 이거 이것만 있으면 태국에서 길을 잃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여태국 있는 동안은 나만 믿어 그렇게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쳤고 우리는 태국 있을 동안 안내를 해줄 가이들을 기다렸는데요 얼마를 기다렸을까 저쪽에서 우리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든 태국 사람 한 명이 걸어오는 겁니다 뭐야 태국 사람인데? 큰일이다 대화가 되나 이게 우리하고 그러던 그때였죠 옆에 있던 남편이 또 그 열대장은 되는 그 태국어 그 종이를 주선 꺼내들고 이러대요 아 가봐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이거 봐봐 어디 보자 일단 호텔로 가야 되니까 호텔이 태국어로 무엇이냐 아 롱램 그리고 간다가 무엇이냐 간다가 간다 그러는 사이에 그 태국 사람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왔고 뭐라고 해야 할지 준비를 채 못 마친 남편이 오보보보보면서 그 종이쪼가리와 가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던 바로 그때였죠 아 사마디카 사장님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 이름 라오뽕 짭짭짭이 줄여서 오뽕이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가이두 오뽕이는 이게 좋네 이 오뽕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태국인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3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태국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지 길거리에 태국인 장사꾼들도 우리가 지나가면요 짜록스스 맛있어요 쌍짜놈 안 비싸 꺼져야 꺼져 이러면서 한국어를 막 외치고 웬일이니 그러다 보니 남편이야 심차게 준비했던 태국어 종이쪼가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렇게 오뽕이와 함께 첫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사장님들 오뽕 따라와 첫 번째 갈 곳 태국 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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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때 안 되는 거 있어 반바지 응 안 돼 짧은 치마 안 돼 긴 걸로 입어 계속 반말하는구나 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던 저와 딸 내외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반바지 차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가방에서 또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이럴쪼럴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다 공부해왔지 자 여기 긴바지 다 챙겨왔어 혹시 몰라서 당시 것도 챙겨왔지 그리고 우리 딸내미 거 이거 이거 사위 거 우리가 감탄해 맞지 않던 바로 그때 오뽕이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아 사장님 싸울 필요 없다 여기서 다 빌려준다 사장 스테이 없다 무겁게 싸왔냐 그래도 우리는 남편이 삐질까봐 빌려입지 않고 굳이 집에서 싸운 바지를 껴입었습니다 가져오려면 여름걸 좀 가져오지 무겁게 겨울바지들을 챙겨가지고 쪄죽올 뻔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가서 싸우기 싫었거든요 대신 뭘 봤는지도 모르게 급하게 그냥 왕궁을 휘맞게 놀고 나와서 얼른 바지를 벗어버리긴 했습니다 그렇게 왕궁 투어가 끝나고 두 번째 코스가 시작됐는데요 사장님들 왕궁 투어 재밌었습니까 두 번째 바닷가 놀이입니다 제트스키 제트스키 바나나 포트 다 준비 돈만 내면 다 탑니다 그럼 재밌게 놀가 이따 봐요 저는 타늘과 무슨 제트스키냐고 그냥 해변에 앉아서 쉴 테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놀다 오라고 그랬죠 바다에 올 줄 몰랐던 저는 복장도 물에 들어갈 복장도 아니었고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유 나 운동화 신고 와갖고 그냥 여기 있을게 당신도 그냥 여기 앉아있어 제트스키인지 뭔지 애들 타고 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남편을 돌아봤는데요 아이차 아니 요새 남편이 또 가방에서 조용히 뭔가를 또 주석금주석 꺼내는 겁니다 자 여기 수영복 혹시 몰라 갖고 왔지 슬리퍼도 있고 자 나는 물안경도 갖고 왔어 혹시 몰라서 아니 아니 오기 전에 안 온다고 난리나 지지 말든가 아주 집 한 채를 아주 싸갖고 오지 그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남편이 많이 들떠 보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순식간에 수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와서는 아니 또 어디서 났는지 선글라스까지 척 걸쳐 쓰고는 제트스키를 타고 타러 가두군요 해변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남편 얼마 남지 않은 그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날리며 제트스키를 즐기더라고요 그렇게 바다 일정이 끝나갈 때쯤 약속된 시간에 또 오폥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들 제트스키 재미사 오폥하고 이제 간다 다음 대국식 저녁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다들 맛있게 먹는데 저는 점심도 입에 안 맞아 대충 먹었고 저녁도 그 왜 특이한 향 때문에 그냥 입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아주 맛있게 먹는데 방해가 될까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또 가방에서 뭔가를 주상주상 꺼내서 제 앞에 놓더라고요 자 고추장 이건 김이고 혹시 몰라서 챙기름도 싸 어떻게 밥을 좀 비벼 먹을까 이민학생 이렇게 여행 일정 내내 불편함이 생길 만하면 남편이 가방을 뒤져 물건들을 내놓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는 2박 3일 편안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오폥이와 즐거운 태국 여행 다음에 또 온다 그 가방 지질 끄는 거 버리고 온다 사장님들 안녕 고쿵쿵 그렇게 공항에서 오폥이와 인사를 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데 저요 집에 와서 남편은 여행 가방 정리하다 아주 빵 터졌습니다 태국에서 미처 꺼내쓰지 못한 손톱깎기 빨랫비누 손전두 어디다 쓰려고 그래 미니 라디오 우산 어머 이런 오만 가지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정리람이 웃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그러대요 혹시 몰라서 그랬지 혹시 몰라서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인데 애들이 다음에는 또 어디 여행 가자고 안 했지 아이고 또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몰라서 그렇군요 이게 벌써 1년 전 얘기네요 저기 혹시 모르니까 돌아오는 남편 생일에 맞춰 여행 계획 좀 짜봐야겠어요 아니 남편이 기대하고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 혹시 김태곤 씨 정말 정말 아주 귀염둥이시네 아 그래서 태국말이 혹시 몰라서 싸웠다카 싸웠다 아 좀 비슷하네 싸와디캅 싸와디캅이 아니라 싸와따카 근데 아버님 같은 분이 같이 가면은 편하긴 하죠 아유 그럼요 뭐 필요할 때 만물상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죠 본인이 다 들고 계셨으니 다행이지 또 이제 그거 싸고 또 짐 드는 거 서로 같이 뭔가 힘쓰면 이제 그때는 잔소리 그냥 폭탄 맞죠 다음에 또 여행 가시면 좀 더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혹시 자 노이즈의 노래입니다 상상 속에 너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우와 완전 재밌지 팬티를 붙잡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사시는 최형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선물 보내드릴게요 팬티를 붙잡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22살이었는데 산복 더위가 한창인 어느 여름 친구 세 명과 함께 전라도 광주 외곽에 있는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개울가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요 개울가 근처에는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아이고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말이야 담배나 피우고 아이고 저 녀석들 우리가 혼 좀 내줘야겠는데 아이치 잠깐만 야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봐 아이치 지금 우덜 불렀어요 우덜 불렀 하하하 그래 너희들 조그마한 녀석들이 말이야 지금 벌건 대낮에 담배질이야 담배질이야 어디서 당장 불 못 가 아이치 아휘방 대군 몇 살인데 지금 우리한테 설겨요 하하하 이 자식들이 형 저기 아저씨는 먹을 만큼 먹었다 왜 말로 해서는 얘네들이 안 될 거야 요인 녀석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라 열심히 아이치 아이치 요즘 같았으면 못 본 척 그냥 지나갔겠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윗사람은 나무라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녀석들을 몇 대 쥐어박은 뒤 돌려보냈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돌아가고 개울가를 차지한 우리는 뭐 보는 눈도 없고 신이 나서 옷을 홀딱 벗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하하하 이 물 맞춰봐 야 우리 저기까지 간 먼저 헤엄친 사람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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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하는 거다 아하하하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는데 허기도 지고 슬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 형은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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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방에 무슨 우리 우리 옷 없어졌어 그랬습니다 물에 뛰어들기 전 뚝방 위에 옷이며 신발까지 다 벗어났는데 몽땅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황한 저희는 옷을 찾아 근처 풀숲까지 헤맸지만 옷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까 그 담배 피던 놈들 개들 짓이 분명히 개들이 감춘 거야 이거 아 어떡하지 이 꼴로 숙소까지 어떻게 가 저희는 일단 두 손으로 앞 부위만 가린 채 이상하겠네 개울가 아래쪽을 향해 걸어 내려갔는데요 얼마나 걸었을까 4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수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아따 자들은 무엇이야? 뭐여 저 뭐여 지금 뭐든 너 저러고 옷을 벗고 돌아다녔겠어 그래야 야 야 그러고 다니면 안 돼 부끄러운 것도 말해 저는 아저씨들께 사정을 전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요 저기 위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못된 놈들이 저희 옷이랑 신발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이 꼴로는 버스도 못 타겠고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아저씨 처음 뵙겠습니다마는 수건이라도 좋으니까 몸 가릴 거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네? 아 대개 웬 손님과 나만큼 풀 뜯어 먹는 소리여 이게 아니 어떤 놈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예 알았다 근데 저 우리도 여보로서 안 챙겨갖고 시방 우들 입은 옷밖에 없은 게로 이 요 놈 요 빤스라도 한 자씩 입고 가거라 이 그거면 충분히 가려질 것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들 팬티 덕분에 손이 자유로워진 거에는 네 많이 자유로워지겠네요 고마운 마음에 수십 번도 저를 올리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 꼴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 버스는 못 타겠지 그지 태워주지도 않겠지 그거야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훈련 중인 척 하자 TV에서 보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이 뭐 팬티 같은 것만 입고도 도로 위를 잘만 뛰어다니더라 야 우리도 마라톤 연습하는 척 해보는 거야 야 어때요 좋은 생각 있지 그리하여 저희는 맨발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야 형원아 근데 발바닥이 너무 뜨겁지 않냐 야 그러게 삼복더위라 그런가 아스팔트가 야 펄펄 끓는다 아 뜨거 아 뜨거 그러다 방직공장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침 퇴근 시간이라 아가씨들이 때로 몰려 나오더군요 아가씨들은 우리 꼴을 보고 크크 웃었고 우리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웬일이야 야 친구야 친구야 우리 좀 더 빨리 뛰지 않을래 야 나 너무 창피하다 야 나 빨리 뛰고 싶은데 팬티가 자꾸 내려가 야 나만 그런 거야 아저씨들이 등치가 좋으시더라고 아 이게 내려가는데 꽉 잡아 야 꽉 잡아 벗겨지면 진짜 큰일이다 몸 좋으신 아저씨들이 입던 헐렁한 팬티는 자꾸만 벗겨지려 했기 때 저희는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15킬로미터를 뛰어서 숙소까지 돌아왔는데요 너무 힘들다 야 홍원아 나 발바닥이 발바닥이 너무 아파 나 막 비겨지는 것 같아 내가 야 울지 마 이만 너무 아파 그날 저희는 결국 발바닥에 화산까지 입게 되어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지 말입니다 인심 좋은 아저씨들이 기꺼이 팬티를 빌려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무사하셨을까요?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팬티를 벗어놓고 왔는데 아 그랬구나 팬티를 벗어서 빌려줬구나 그랬구나 그냥저냥 이해를 해준단 말입니까? 유라씨는 그게 됩니까? 제가 여자라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때 그 아저씨들의 안부가 알고 싶습니다 40년 전 광주 광산구 부근 개천에서 수영하시다가 그 귀한 팬티를 빌려주신 아저씨들 어떻게 부부 사이 변함없이 잘 살고 계신 거죠? 그때 빌려주신 거 돌려드리지 못했네요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서 고마웠던 팬티 몇 장 사드리고 싶어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감동적인데요? 팬티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생명 같은 팬티 아닙니까? 본인들의 뒷얘기를 유아게 이분들의 팬티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엿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의 어떤 희생 집에 가셔서 당했을 그 볼상사나운 상황들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아니 상황이 굉장히 슬픈 사연인데요 나는 이렇게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희생의 사연으로 남자들은 굉장히 공감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